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. 사전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위너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나연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나연씨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2만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막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할 쇼쇼쇼 안녕